으 가볍게 미포 일어나러 아 좀만 더 잘 깨요 안 된다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된다 어 권리 저거 음 예 어 자 여기 있는 딱지 넘기기 잠깐만요 이거 딱지가 너무 쪼끄만 쳐 나요 이거 어떻게 넘겨요 6 언급emetery 나 6 times 하게겠어 넘긴 넘긴다 딱 봅시다 아 하나 둘 셋 의 아 1999가 정박 with 에 5 5 오징어? 급식? 오! 우와! 우와! 엄청나다! 오징어 급식? 이게 오징어 급식이잖아! 와! 신기해!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와! 여기 복지 좋네? 이렇게 맛있는 것들도 주고 우와! 우와! 이거 그거잖아! 치킨! 치킨! 오! 이거 그거잖아! 깐부치킨! 광고 아니고요?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가 나오잖아! 깐부의 뜻은! 나랑 서라 같은? 또 나랑 텔라 같은 그런 관계가 깐부예요! 우리 오키님들도 깐부 있어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기면 서로 취업도 되고 재미도 있지요! 우와! 깐부치킨! 먹어볼까?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바사삭 맛있어!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는 오징어 치킨이네! 깐부치킨이네! 오! 보니까 달고나가 엄청 많네! 오! 이거는 달고나 크리스피? 두둑! 뭐가 들었을지 뜯어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달고나 부숴놓은 거야! 손바닥에 보면 이렇게 돼! 우와! 한번 먹어볼까? 음! 소리 좋다! 맛있어! 잘 봐! 아! 단 거를 먹어줬으니까 짠 거를 먹어줘야지! 튀김을! 음! 맛있지요! 단짠단짠! 이것은 진짜 달고나다! 정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달고나 케이스야! 랜덤 달고나래! 두둥! 과연 나는 무슨 모양이 날까요? 동그라미! 세모! 별표! 우산 중에 세발 동그라미! 저는 세모나 동그라미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뭐가 나올지! 오! 동그라미야! 대박!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무쇼! 아! 할 거예요! 성공하면 되잖아요! 이거 성공하면 살아남는 거죠? 후!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은근히 좀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성공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바닐로 똥똥똥똥! 일단 넓게 해줍니다! 아! 오! 헛싸! 나 진짜 성공할 것 같아! 긴장 반짝! 긴장 반짝 하시라고요! 오! 오! 이거 실패하면 바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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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성공이야! 이 부분만 뜯으면 성공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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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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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킨 하나만 더 먹고 아직 다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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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도 다 모아먹었는데 죽이다니야 안나팠시라 아직 짱구 달고나를 안먹었는데 죽는게 말이 안된다 이건 너무 궁금하잖아 이거 먹기전엔 죽지 못하겠어 오 보기에는 그냥 짱구인데 달고나냄새 과연 맛은 어떨지 당연히 맛있겠지 달고나 가득 묻어있는 맛이야 공중으로 던져서 받아먹는거 해볼까 과연 오비키는 성공할것인지 성공? 실패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번째 시도 실패 두번째 시도 성공 마지막 세번째까지 성공하면 성공입니다 하나 하나 둘 실패 이번엔 이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구 감자치기인데 달고나모양처럼 되어있어 이번엔 꼭 성공하겠다 오 모양을 고를 수 있네 그럼 쉬운걸로 해봐야지 세모나 네모중에 어떤게 더 쉬울까요? 골라주세요 세모 네모 저는 네모로 할게요 이게 왠지 더 선명해보여가지고 오 된다 오 대박 과연 오 아주 쉽게 성공 성공 우와 너무 잘되잖아 이건 세인이잖아 근데 진짜 딱딱해보면 너무 잘되서 너무 신나 세모도 해볼게 세모도 잘될 것 같아 하나 둘 이거 봐 너무 잘돼 점선으로 되어있어서 오 아 아니 그래도 세모 됐잖아 조그맣게 이거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무슨 맛있냐면 감두친맛 편의점 가니까 오징어게임 관련된 과자가 많이 남았더라구 그래서 이것도 달고나끼에 비해서 사와봤지 아마도 달고나맛이 나는 사탕일 것 같은데 아마 뭐가 들었을지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오 사탕 알사탕이야? 약간 누룽지 같기도 하고 무슨 맛이지? 음 음 달고나 사탕 근데 달고나보다는 조금 진하지 않아 역시 단거에는 짠거 오징어 치킨 슈 음 오키님들 오늘 급식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보여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징어 급식 먹기 대 성공! 그래 야야야야야 우리 옷 왜 걔 걔 걔 너도 해봐 랜덤 달고나 뽑기 이거 하라고? 장난감 총 이리 주고 실패하기만 해봐 아주 아 난 이거 잘하지 아주 맨날 아주 말이야 어? 나만 장난감 총 맞고 말이야 어? 랜덤으로 나온다고? 이 중에서 뭐가 나올까? 어 동그라미 세모 별표 우사 안나는 세모가 나왔으면 좋겠어 제일 쉬울 것 같아 캐캐캐캐 아 네모 제발 네모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우사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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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제일 어려운 거 나왔어 키키키키키 아 우산 나왔잖아 우산 우산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오오 캐보자 과연 잘하실지 뽑아본다 바늘로 우와 진심임? 오 조금 돼 우와 뭐야 좀 잘할 수 있어 우와 나 가능성 있어 나 가능성 있다 캐캐캐 제발 살아남아라 hub 우산 우산물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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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하